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선지서에 나타나는 다른 추가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의 예언들이라고 해서 우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선지자들은 화의 말들을 통하여 파멸도 선언했습니다. 독특한 특징은 시작하는 감탄사에 있는데요. 응업되는 이들을 묘사하는 분사 즉 뭐뭐하는 너희들은 뭐뭐하는 이들은 이어서 감탄사 우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화를 당할 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화를 당할 만한 악한 행동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화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이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도입 형식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식 히브리어는 호의라고 하는데요. 우, 이 형식과 서술은 이스라엘 사회 중 어디에서 기원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선지자들이 직접 그것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형식을 빌려왔는가. 이에 대해서 아마 이 화에 관한 말들은 고대 장례식의 애도에 대한 선지자들의 각색, 어댑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각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각색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애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자의 잔악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애통 가운데 있는 살인의 희생자를 위한 애통과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는 성경의 이 화의 말들을, 화의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정제하는 재악의 행위에 대한 선지적 격분의 표현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화의 예언에 관한 다음에 예수에서 시작하는 감탄사,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필멸의 청취자들과 범죄에 관한 기술, 예언된 재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래의 개역한글 성경과 비교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의 선포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령하고, 화 있을진저. 이거는 alas 혹은 woo 라고 하는데, woo for those who devise wickedness and evil deeds on their beds.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기본적인 선언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부연, 확중해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랑과 그 집사랑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 한글 성경에 산업이라고 번역했는데, 분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보면 field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성경에는 household, 그러니까 집주인과, 그리고 house와 집에 있는 사람들, people and their inherita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공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에 지금까지 몇 차례 보았던 것입니다.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그 다음에 예견이 나오면, prediction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 한글역에 풍사라고 되어있는데, 조롱의 노래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a tongue so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롱의 노래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붐깃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혁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띌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에서 볼 수, 이 본보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고대의 풍습을 잘 말해주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띌 자가 오늘날은 이런 사람을 다르게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례의 그럴듯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에서 애도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우스피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시작하는 화 있을 찐전은 미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애도한다는 그런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교획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볼 때는 어떤 동정이란 인상을 신속하게 떨쳐버리게 됩니다. 기원은 애도의 기원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볼 때 이 후스피치를 고발을 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가의 예고에 의하면 재앙에 닥친 후에 반대의, 정반대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위로나 동정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 사람들은 그들을 애도할 것이지만 진정한 메시지는 보기 싫은 것이 없어서 시원하다 영어로는 good guidance라고 하는데요 이 시원하다는 신나는 조롱으로서 조소 중에 하는 가짜의 위조된 탄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례의 문학적인 효과는 다 끝난 일,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일로서 심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정됨으로 바의 사카즘에 의해서 청중의 동정심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장성곡 prophetic thirds라고 하는데요 이 유사한 의미에서 선상에서 선지자들은 간혹 이스라엘 이 형식에 대하여서 위 시에 관한 강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성곡에 관해서는 시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스라엘에 대하여 장성곡 또는 장례식에 탄식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마치 땅에 매장될 준비가 된 시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장성곡을 사용하는 문학적인 효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미래를 기정사실로서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암호스는 이러한 강력한 구절을 이 예시로서 제공합니다. 먼저 들을 것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장성곡이 나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메신저 공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 요하께서 가라사대 예견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천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암호스 5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2사에서 14장 4절에서 23절 에스겔스 19장 26장 17절 18절 27장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스는 이스라엘을 비극적인 국가 곧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있다가 살다가 죽는 처녀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측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90%의 이 희생자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순국을 통하여 암호스는 이런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임박한 국가의 종말의 확실성과 공포를 선포하는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적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rophetic 힘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예배 관행에서 도출된 장르를 사용했습니다. 찬양의 예들은 선지서에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미 시에서 다루었듯이 찬양에 대하여서는 이 시의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기의 찬양은 아래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짧은 예시는 아모스가 어떻게 야회를 찬미하는 간단한 찬양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여기까지가 수식어입니다. 자는 그 이름이 망군의 하나님 요아니라. 영어로는 보면 the one who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the lord the god of hosts is his name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별도로 구분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의 말씀이고요. 참고로 5장 8절과 9절, 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됩니다. 아모스는 달락의 앞부분 4장 6절에서 12절을 이스라엘이 자신을 맞서기 위한 대면하게 자신들을 컨프란트하기 위해서 이전에 야외께서 과거에 얼마나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에 대해서 귀를 닫았는가를 말하고 심판 가운데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요. 위에 인용된 찬양의 구절들은 확실한 심판을 강조하는 야외의 위험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극적인 수사학적인 과장을 선언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이러한 형태로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선지서에서 정말로 구별하여서 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야외께서 추방된 이스라엘인들을 고국으로 마침내 데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부를 찬송을 예시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긴 찬양의 구절들을 이용했습니다. 도입부분에 그날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찬양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에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참고로 1절과 3절을 참고하시고 25장 1절과 8절 9절 12절 26장 1절에서 19절 42장 10절에서 13절 49장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돌아와 불려질 찬양 프레이즈 힘을 인용함으로써 선지자는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이란 주제에 맞는 표현을 찾을 뿐만 아니라 청중이 이러한 노래들과 연관시키려 하는 기쁨에 다가가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주방 이후에 포로생활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부르는 찬양은 이 바로 노래하는 하루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언적 전례를 볼 수 있습니다. prophetic liturgy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메시지의 일부로서 다양한 유형의 전례를 사용했습니다. 전례에 관해서는 시 부분에 강의할 때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말했듯이 이 전례는 두 명 이상의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각각의 반응하면서 참여하는 예배에 사용된 하나의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2사에서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를 보면요. 야외께 추방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실 것을 청하는 긴 슬픈 전례가 나타납니다. 이 전례에는 두 명의 화자 곧 야외의 위대한 과거의 행동을 회고하는 선지자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강곡히 부탁하는 공동체의 불평이라는 두 번째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63장 15절 그리고 64장 12절까지입니다. 즉, 공동체의 불평을 하는 공동체의 목소리, 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심각한 국가의 기근 시기에 설정된 공동체의 불평에 대한 두 번째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공동체의 불평이란 배경을 고려할 때 본문은 기대하지 않던 반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사한 국가의 재난 중에서 도움을 받고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의 예언으로 대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야외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발췌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야외께서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셨는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구원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입 부분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요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하는 내용은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예통하니 예루살렘의 불어지점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완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중략입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요하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라소서 중략 요하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메신저 공식이 나옵니다. 요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메시지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요하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이러면서 14장 1절과 3절 7절 9절 10절 그리고 19절과 22절 말씀 또 참고로 요하에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여기에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야외의 응답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외는 기근에서 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간청을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예언을 기대했으나 대신에 재앙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기대에 이란 반전은 하나님의 응답의 충격 그리고 공포 충격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둘째로는 이사에서 63장과 64장과 달리 여기에서 전례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 재앙의 예언으로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근에 대한 선포, 주님의 말씀으로서 기능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서 벌이 계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본보기는 장래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 일찍이 본서에서 주장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석자는 그것이 문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는가 구원을 말하는가를 그대로 구별하여서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례와 반응은 이스라엘이 기도했고 야외는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메신저 공식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여서 시작되어서 재앙의 예언으로서 기능합니다. 하박국은 전례의 다른 유형을 보여줍니다. 본서에서는 불평의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Dialogue a Complain 불평에 대하여 지난번 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은 불평의 대화라는 하부 장르를 제공하는데 그 배경으로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개인의 불평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를 약속하는 구원의 예언으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같은 불평 응답에 의한 구조는 하박국의 시작 부분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다른 점들로 기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2절에서 2장 4절을 보면요. 시적인 시에서 나오는 불평은 야외로부터 기록된 응답이 없이 하나의 불평만이 기록되고 있지만 하박국은 두 개의 불평이 나오고요. 1장 2절과 4절 또 1장 12절과 2장 1절까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기록된, 보고된 응답이 나타납니다. 1장 5절에서 11절, 2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이 본서에서는 불평의 대화라고 해서 하부 장르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부 장르를 불평의 대화라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아도 그의 경우는 설교로 인한 핍박에 대응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불평을, 그도 역시 하나님께 불평을 올렸습니다. 예레미아의 고백은 적들로부터의 보호와 승지적 사역의 정당성을 위하여서 강하게 개인적인 간청으로 드렸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예레미아는 불평에 대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아에서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12장 1절에서 6절, 15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적 논쟁에 대해서 Prophetic Disp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논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선지자들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서 기원한 논쟁이라고 칭하는 수사학적인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욕기에서 이런 논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살펴볼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 말하는 사람은 화자는 청중이 어떤 진리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논쟁은 말라기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적절하고 간단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연속된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억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러짓겠으며 창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연속된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교훈으로는 사자가 부러진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서 4절 전반 부분이고요. 5절 전반 부분 그리고 6절에서 8절 참고로 9장 7절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는 재앙의 예언과 논쟁을 구별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냅니다. 첫째 여기에서 선지자는 야외의 직급적인 목소리로서 1인칭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스스로를 말합니다. 둘째 화자는 이 새로운 괴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선지자는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주장을 위해 단순하게 논합니다. 셋째 논쟁은 청중과 연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고 교훈으로서 결론을 짓습니다. 위 본보기에서 아모스는 같은 명백한 답 물론 아니다 of course not을 가진 일상의 삶에 관한 위협을 하지 않는 처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청중들을 논의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질문은 그러니까 다섯 가지 질문 중에 세 가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of course not 물론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질문을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질문은 야외께서 보내신 두려운 침공을 가지고 청중들을 갑자기 위협하고 그들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물론이다 of course 라고 대답할 수밖에. 이제 경계하고 염려하는 이 alert이라고 하는데 앵시어스한 그런 청중들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게 수사학적인 효과입니다. 나 아모스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예언한다. 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영직인 무분별이 드러난 이스라엘은 암호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거루가신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맞보다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해석작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